가수 비와이가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다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아 슈돌 측은 1위 뉴스 이래 가수 비와이가 슈돌에 합류한다라며 방송에는 이달 말부터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돌은 육아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인 아빠들의 48시간 육아 도전기를 보여준다 오는 7일 방송부터 합류하는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 이어 비와이도 14개월 딸과 함께 등장한다 비와이는 지난 2020년 10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했다 지난해 비와이는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딸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군 복무 중 등려한 소식을 알렸다 이어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의무 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한편 슈돌은 오는 7일부터 방송 시작 시작을 기존 화요일 8시 55분에서 일요일 오후 9시 15분으로 옮긴다 2개월 11시 50분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